여자다. 안녕하세요. 그런데 뭘 그렇게 좋아해요? 왜요? 문제 있어요? 레이디잖아. 처음이잖아. 좋기도 하겠소. 영감 왜 텔레비전에 가까이 가시오? 아주 텔레비전을 껴안고 사시곤. 어디까지 얘기했죠? 뭐라구요? 이 영감탱이가 보자보자 하니. 레이디잖아. 처음이잖아. 우리가 들어가서 말려드릴까? 할아버지 할머니 왜 싸우세요? 아니다 싸우고. 또 나타났어. 위험하다. 아차없이 법적 대응을 포함 모든 대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갑갑해. 제발 이상하다. 짜증나. 또 전기가 나갔어. 어떻게 됐을까? 아마 죽었을 거야. 당연히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안 좋은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. 와 안죽었다. 주인공은 안죽는 거야? 아이고 눈이 아파서 도저히 못 보겠다. 나가시렴. 아이고 시발 놈아.